자 인사 부탁드릴까요? 하나 둘 셋! 알제! 안녕하세요 두월갈입니다 나마스테 오늘은 제가 또 뭘 하러 왔느냐 허 그건 인도 간식 에잇 에스 엠 알 바훗 아차 바훗 아차 매우 좋다 자 그럼 첫 번째 간식 첫 번째 간식 바로 얼굴 가려줘 크림 샌누위치 근데 중간중간 보석이 묻혀있는 거야? 설탕 아닐까? 쏙 오 오 뭐지?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석 같은 게 박혀있어요 소금이면 맛있겠다 단짠 설탕이네 음 우리나라 과자 중에 미찌 모아진 미찌 미찌에 누텔라 바른 느낌?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맛이 있지만 4점 저는 개인적으로 단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잖아요? 진짜 엄청나게 달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안 달고 무유랑 희내으랑 먹으면 초콜릿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점 하나 둘 셋 방금 데려온 롯띠 나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되게 씹으면 씹을 팬에 구워야 되는 건데 그냥 반죽인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후라이팬을 준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우리 프로 유튜버니까 프로 유튜버 크로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오는 김재현 기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반죽 상태 어떠십니까? 음 좋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큰 수술을 진행하는 중이라서 지금 어떻게 인터뷰가 불안하게 뜨겁습니다 자 다시 집도를 진행하십니다 집념하에 지금 아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이가요 프로 유튜버 근데 냄새는 좋아 냄새 좋은 반죽 버터 냄새 나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면 맛있는데? 진짜 치즈 먹는 느낌 약간 치즈 같아 네 집집지만 해 하나 둘 셋 반죽 네 치즈라고 생각하면 맛있는데 반죽을요? 하나 섞이지는 못하겠어요 나 안 삼켰냐? 어 나 삼켰냐? 어 당연히 삼켰지 네 다음 간식 하나 둘 셋 음 방금 제가 또 반죽을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 셋 맨죽을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yummy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그 다음 바닐라 페이버트 크림 페이버릿이요? 플레이버 플레이버 아 바닐라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아 바닐라가 좋아하는 크림 아 바닐라가 좋아하는 크림 아 몰랐네 지금 부끄럽죠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이중 포장돼있네요 삼정 포장돼있네요 이 정도까지라고? 난 바닐라 되게 좋아하거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까요? 체얼스 의자 의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때는 이거 겉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나라의 대배 같은 느낌이에요 계란 과자 맛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전 4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5점 만점 중에 3점 맛은 없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맛이기에 아는 맛이기에 네 네 다음 간식 밥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노멀 프리미엄 노멀 프리미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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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멀 치이즈 저만 그런가 민트향이 좀 나는 것 같죠? 그쵸? 약간 고수향이 조금 나서 저는 여기에 이미 본인의 정수를 알고 있어요 2점이요 노말은 너무 단맛이 강했는데 프리미엄은 좀 민트야 그래서 그거 뭐야? 저는 첫 점 하나 둘 셋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인도 음식을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 롯띠도 한번 제대로 저희가 반죽 말고 반죽 말고 제대로 이렇게 구워서 근데 생각보다 인도 음식이 달달한 게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반죽 빼고 다 달았어요 두월간이의 영상이 달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번에 저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리셋 나마스테 나마스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